2020년 11월 10일 테스업 패치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패치고 이전에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 편의성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스 난이도 변경이 있어요. 머큐리얼 케이브 루미너스 패턴 변경이 있는데 자 역사를 좀 살펴봅시다. 자 머큐리얼 케이브 난이도 상향 2020년 한 2월쯤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어 이번에 최근에 머큐리얼 케이브 난이도 하향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겁니다. 2차 머큐리얼 케이브 난이도 하향 이건 1차고 1차가 아마 9월인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11월 이 패치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패치 이유 근콤 찐이라고 하죠. 근거리 딜러 근거리 콤보 찐따라고 하는데 근콤 찐들이 이제 보스를 잡기 어렵다고 해서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근거리 공격 캐릭터가 콘텐츠를 플레이할 때 겪는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HP에 비례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뭐 50% 데미지를 받는다. 그러면 뭐 체력이 10만이다. HP 10만. 그러면 5만이 달겠죠. 체력이 20만. 10만이 달겠죠. 체력이 30만. 15만이 답니다. 이런식으로 구조가 되있어요. 지금 던전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체력 물약 최대 회복량이 5만입니다. 5만. 그러면 체력 10만인 캐릭터는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20만인 캐릭터는 두 번 먹어야지. 체력이 원래 피로 회복이 되고 얘는 3번을 먹어야 돼요. 30만은.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HP 회복 물약은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쿨타임.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복량 5만 제한. 두 번째는 회복 물약 쿨타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말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패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 비례 데미지 안 들어오고 그냥 뭐 트루덤으로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방어력에 영향을 받아서 깎인 데미지로 들어온다던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구요. 조금 더 편해질거에요. 뭐 그 외에 패턴 같은 것도 주기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이 패치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난이도 하향이에요. 왜냐하면 방어력이 높으면 스펙이 부족하신 분들이 패잡이 안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면 좀 스펙 낮아도 시간 들여가지고 펼 수 있게 패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비스 던전에서 암살자 난타 데미지 하향. 이거는 정말 좋은 패치죠. 이게 암살자가 난타가 굉장히 센데 이거 하향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난이도 낮아질 것 같구요. 4도 같은 경우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지속시간 30초에서 5초 이거 정말 짜증나죠? 5초로 변경되고. 그래서 지금 던전 난이도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인데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상위 던전 보스 방어력 하향. 보스 패턴을 조금 더 간소화? 간소화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따라오는 영향이 뭐냐면 비교적 저 스펙들이 시간을 들여서 잡을 수 있게 만든거에요. 이제 공격력이 조금 더 잘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게 뭐냐면 각성이에요. 각성. 무기 각성. 이거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무기 각성이 비싼 이유가 보스 방어력이 높아서 고정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각성 데미지 때문에 비싼 건데 굳이 이제 뭐 패치 돼봐야 알겠지만 각성 무기까지 안 맞춰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방어력이 많이 너프를 당한다면. 그래서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패치 되고 나서 파악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방어력이 정말 낮아진다. 그러면 굳이 각성까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돈으로 그냥 인첸트 조금이라도 더 쓰는게 이득이 아닐까. 그래서 각성에 대한 각성 무기에 대한 어 뭐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덜죠? 템 맞출 때. 각성 무기 꼭 맞춰야 되냐 안 맞춰야 되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각성 무기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돈 아끼니까. 한 7,8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싶으면. 그래서 이번 던전 난이도 패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게. 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 무기 각성이 시드 소모 컨텐츠의 한 요소거든요. 근데 각성을 만약에 필요로 안한다면 각성도 좀 패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성 데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미지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한 6만 7만 정도 오르는데 각성하면. 10만 이상 단위로 좀 패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할 거면. 아니면 고정 데미지 말고 말 그대로 추가 데미지로 가도 되고 추가 데미지를 퍼센트로 붙는 게 나는 더 좋다고 보는데 이게 더 괜찮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고정 데미지잖아요. 고정 데미지 6만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사항. 퍼센트. 뭐 예를 들어 1강은 1% 2강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각성하면 한 15% 이런 느낌으로 추가 데미지. 이런 식으로 가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패치를 한다면. 만약에 방어를 깎을 생각이라면.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추가 데미지로 바꾸는 것도. 고정 데미지보다는. 어차피 이제 데미지 제한이. 데미지 한 200만까지 뚫렸죠. 200만인데 여기서 플러스 6만 해봤자 무슨.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플러스 6만이. 이거 각성 데미지. 그래서 추가 데미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뭐 패치는 이제 운영자 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잘. 그리고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대박 패치죠. 신규 HP 물량. 진 라이프 포션 대. 추가됩니다. 진 라이프 포션 대는 HP 50% 회복되는데 최대 8만. 그나마 3만 증가했습니다. 5만에서 8만까지 증가했고. 어. 이거 뭐. 레어로 얻는 게 아니라. NPC한테 1억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라이센스 스킬로 아이템 제작시 한 번에 조합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변격. 이거는 진작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서야 패치를 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거 조제도감 들어가면. 아이템 만들 때. 라이프 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누르면. 한 번에 1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노가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6개씩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패치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시드. 보유량에 따라서. 한 번에. 예를 들어 지금 775개 남았잖아요. 그럼 775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패치를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진작에 했어야 되는 패치인데. 이제서야 하는 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관련해서 편의성 패치가 또 있었는데. 약초 채집할 때 몬스터가 있으면 몬스터 잡고 채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약초 먼저 채집을 할 수 있게. 패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0년 11월 10일날 올라온 8.00. 8.00 테스업 패치고. 음. 인게임에. 아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게임 판도가 많이 바뀌는 패치고. 편의성도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소유있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2020년도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부정적인 패치가 더 많았습니다. 안 좋은 패치가 훨씬 많았는데. 그래도. 소를 다시 키우려면. 외양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고장난 외양간 때문에 소가 다 탈출을 했는데. 그래도 소 다시 기르려면 고쳐야죠. 어쩌겠어요. 방치하면 소 못 길러요. 한마디로 말해서. 후구들 잡으려고 외양간 다시 고치는 거고. 다시 넥슨 우리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안전해졌으니까. 집이. 한번. 어. S5 이거를 들어오라고 해야 돼. 마라야 돼. 어쨌든. 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패치 진행하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게임이 10월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이런식으로 또 불을 지펴버리네 병주고 약주고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거 있죠 패치노트 끝에는 뭐다? 리노베이션 빨리해라 정신차리고 빨리해라 민신잡을 생각이면 뭐 이런 패치도 좋지만 결론은 리노베이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줘야돼 11월 10일 패치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